네, 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박은보입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이 마우스도 많이 사용하고 또 스마트폰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손목 질환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어떤 질환이 있는지 또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수연합위원회 박지도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요즘은 마우스를 많이 사용한다거나 컴퓨터도 하고 스마트폰을 특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도 가끔씩 새끼손가락이 아플 때가 있어요. 스마트폰 무게 때문에 손목이 좀 걱정되기도 하고요. 어떤 질환들을 걱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거나 사무실에서 마우스나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손목 건초염이라고 해서 손목에 있는 힘줄을 싸고 있는 건초라는 곳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손목 건초염의 발생 빈도가 매우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손목이 아프신 분들이 이게 손목 건초염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질환인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손목 건초염에 대해서 자가진단하는 방법과 이제 간별해야 할 질환들 그리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가진단법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되게 편리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진단하나요? 손목 건초염 중에서도 엄지손가락에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득게르뱅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이 득게르뱅 질환 같은 경우에는 쉽게 작아진다는 방법이 있는데요. 손가락을 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을 쥔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밑으로 당겼을 때 극심한 통증이 이 손목 부위나 이 팔로 퍼지는 게 있는 경우에는 득게르뱅 질환이라고 자가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득게르뱅 질환 외에도 손목에 있는 힘줄 어느 부위에도 다 손목 건초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손목의 등쪽 부위에 붓거나 열감이 느껴지거나 만졌을 때 통증이 있거나 그리고 움직였을 때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다거나 그리고 움직였을 때 파혈음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하면 손목 건초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목의 통증을 느끼는 질환은 손목 건초염 외에도 많은 질환이 있기 때문에 자가진단을 통해서 섣불리 판단해서 방치하시는 것보다는 통증이 지속된다거나 증상이 약화됐을 때에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검사와 진찰을 통해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손목 건초염 외에도 다른 질환을 의심해 볼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통풍이 있습니다. 통풍 같은 경우는 요산이 배출이 안 되고 요산이 관절에 쌓이게 되면 관절통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통풍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엄지발가락이나 발목에 많이 생기지만 손목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간별해야 할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교차증후군 질환을 간별해야 합니다. 이 교차증후군 질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손목보다 약간 더 위쪽 부위에서 손목의 힘줄과 근육 사이에서 반복된 사용에 의해 마찰 및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간별해야 할 질환으로는 골관절염과 같이 연골의 손상으로 인한 퇴행성 질환을 간별해야 합니다. 병원에 내원하시면 병력 청취와 정확한 신체검진 그리고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뼈와 관련된 질환이 있는지 간별할 수가 있고요. 초음파 검사로 병변 부위가 실제로 두꺼워져 있는지 그리고 건초 뇌에 염증이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이것이 손목 건초염인지 아니면 다른 질환인지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손목 건초염의 자가진단과 또 간별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수연합위원회 박진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